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다음은 이제 이 선거 문제를 한번 다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뭐 여러분 공병호TV를 통해서 확인하셨겠지만 2023년도 10월 10일 그러니까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있기 전 하루 전에 이 국정원이 전체의 가운데 4%를 이런들 표본조사를 해가지고 발표한 선거관립위원회의 감사결과를 여러분들이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 선거관립위원회의 감사결과의 가장 핵심 포인트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핵심 중에 핵심이다 이렇게 받아들인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외부에서 일반 인터넷망을 통해가지고 선관위의 전산장비에 여러분들 접속해가지고 선거결과를 위조 내지 변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그동안 외부 인터넷망과 절대로 선관위의 서버 등 전산장비들이 연결되지 않았다는 그 선관위 측 주장이 거짓 시험을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이고 다른 하나는 사전투표와 관련해서도 국정원이 대단히 중요한 그런 감사 내용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사전투표 선거인 명부에 해당하는 전산상으로 존재하는 통합선거인 명부의 외부 침입을 통해서 얼마든지 유령 사전투표자 수를 위조 내지 변조할 수 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국정원 감사가 지적을 한 겁니다. 이 국정원 감사는 사실 여러분들 그동안 2020년도 4.15 총선 이후에 선거관리위원회가 일관되게 주장해왔던 외부 인터넷망을 통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서브 및 전산장비에 접근할 수 없다는 그런 소위 부정선거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대단히 중요한 선거관리위원회의 근거가 모두 다 거짓말이었다는 것을 국정원 감사가 밝힌 겁니다. 그런데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는 기존에 8번이나 치러졌던 사전투표 조작방법 가운데서도 상대방 후보의 사전투표자 수 가운데 사전투표 득표수 가운데 1.%를 마이너스 처리하고 그만큼을 더불당 후보와 함께 더해주는 구사전투표 조작방식 대신에 통합선거인명부의 위 변조를 통해 가지고 유령 사전투표자 수를 만들어서 그것을 전부 다 더불어민주당의 진교훈 후보에게 더해주는 그런 신종 사전투표 조작방법이 2023년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전에도 전면적은 아니었지만 부분적으로 사전투표율을 부풀리고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확보된 가짜 사전투표자 수를 본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특정 후보에게 밀어준 그런 의혹은 지금까지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주력 조작방법이 2017년 대선부터 2023년 또 4월 5일 보궐선거까지 상대방의 사전투표 득표수를 훔치는 방법이었지만 보조적으로 그때도 뭘 했는가 하니까 유령 사전투표자 수를 만들어서 표를 쑤셔 넣어준 것은 그동안 재검표에서도 많이 의심의 대상이 됐죠. 110세 100세 이런 노인들이 이렇게 통합선거인명부에 올라 있었지 않습니까 파주얼도 그렇고 재검표 대상이 됐던 영등포얼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제 이번에 클린스 선거시민행동의 공동대표로 있는 오근호 대표가 이런 내용을 사전투표지 발급기 한 대가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투표자 수가 대개 천 명을 넘을 수가 없답니다. 1인당 50초 한 1인당 1분 내가 걸리기 때문에 천 명 정도를 처리할 수가 없다는 거죠. 투표지 발급기 한 대는 사전투표 수 1일 최대 투표 가능 인구는 936명 많이 잡아도 1천 명을 넘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두 군데에서 특이 현상이 발생한 겁니다. 어제 제가 소개해드렸던 춘천시 동네면에 하루 사이에 2,243명이 투표를 했고 대전 도마 1동에서는 1,558명이 여러분들 투표를 한 겁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까 그러면 천 명을 넘어서는 대전 도마 1동은 한 558명 춘천 동네명은 1,243명이 유령 사전투표자 수 가짜 사전투표자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겁니다. 이거를 자료를 조사해가지고 오근호 대표가 페이스북에 공개를 했네요. 사전투표지 발급기는 거기에 여기에 대전 도마 1동에는 한 대밖에 없었답니다. 한 대니까 936명을 처리하는데 한 명이 처리하는데 50초니까 그럼 많이 잡아도 천 명을 넘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대전 도마 1동에서는 1,558명이 투표한 것으로 그렇게 기록이 나와 있고 춘천 동네면에서는 2,243명이 여러분들 투표한 걸로 나온 거죠. 이렇게 모두 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이런 거 또 하면 뭐 합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 과학이라는 것이 사실을 찾아가는 과정에 이렇게 작은 증거들을 다 모아가지고 그 증거들이 합하여 사실을 증언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대전 도마 1동에만 있었겠냐 이것이 춘천 동네면에서만 있었겠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2020년 4.15 총선에서 호남권의 전라남도 전라북도 그리고 광주 광역시의 일부 선거구를 제외하고서는 2020년 4.15 총선은 전국에 조직적이고 체계적이고 대규모의 사전투표 조작이 있었던 겁니다. 거기에서 주력 방법은 사전투표 득표수를 훔치는 방법이었고 보조 방법은 바로 통합선거인명부 사전투표 선거인명부의 위변조를 통해가지고 유령 사전투표 자수를 만들어서 집어넣는 겁니다. 그 증거가 대전 도마 1동 춘천 동네면이지만 6번의 4.15 총선에 대한 재검표 과정에서 통합선거인명부의 프린트문을 받아본 원고척의 여러분들 변호사들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김민석 후보가 출마했던 영등포 을 파주얼의 이름들 후보 박용호 후보가 출마했던 데가 모두 다 이름들 뭐였습니까 통합선거인명부의 위변조가 발견이 됐지 않습니까 110세 120세 이런 사람들이 선거인명부에 들어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작은 증거의 편리들을 다 확보해보게 되면 대한민국의 사전투표제도가 얼마나 엉망진창인지 투표지 발급기의 1인 소요시간은 50초입니다. 한 대당 1일 13시간을 가능하면 50 곱하기 13 곱하기 60 여러분 이렇게 하게 되면 936명이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관내 사전투표 2일차에 대전 도마 1동에서는 1558명이 투표를 했다고 하고 1일차는 아닙니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새빨간 거짓말을 한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2020년 4월 11일 도마 1동 사전투표 실시 2일차 관내 사전투표 인수는 1558명입니다. 그렇게 기계가 여러분들 슈퍼 기계가 돼 가지고 따블로 이런 프린트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모든 기계의 평균값은 한 1천 명을 넘지를 못하는 겁니다. 1일 한 대 최대 융원 많이 잡아도 1천 명을 제외하고는 500명이 사전투표 유령 사전투표 자수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걸 보게 되면 지금 대한민국의 사전투표라는 것은 4.15 총선의 재검표장에서 나왔던 모든 여러분들 투표함을 갈아치운 투표지를 포함해 가지고 제야 전문가의 조작값 조작에 사용한 규칙을 여러분들 찾은가 차익값 그래프가 터무니없이 뭐죠.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미래통합당 후보는 마이너스 값이 나오고 더불당 후보는 플러스 값이 나오고 이게 전부가 총체적인 게 뭘 이야기하는 거 하니까 2020년 4.15 총선에서 대한민국의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투표를 조직적이고 체계적이고 대규모로 해왔다는 겁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제야 전문가의 혁혁한 여름 기회에 따라 가지고 2017년 대통령 선거부터 시작해서 2023년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선거까지 대한민국의 선거관리위원회는 조직적이고 체계적이고 여름 대규모로 사전투표를 조작해 왔고 그 방법 또한 2017년 대선부터 2023년도 4월 5일 보궐선거까지는 주로 상대방의 사전투표특보술을 훔치고 보조적으로 유령사전투표자소를 만드는 방법을 사용해 왔는데 그 방법이 너무나 공론화가 되니까 2023년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는 판을 완전히 바꿔 가지고 선관위 핵심 관계자 외에는 누구도 확인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사전투표 선거인명부 일명 통합선거인명부의 위조 변조를 통해 가지고 유령사전투표자소를 만든 다음에 그걸 전부 다 진교훈 더불당 후반께 이름들 쑤셔 넣어 가지고 득표수를 17%까지 만들어낸 것이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는 선거인수 기준으로 7.49%만큼 사전투표를 뻥튀기 해 가지고 실제로 투표장에는 선거인수 기준으로 15%가 참가했는데 22.몇 프로가 참가한 것을 뻥튀기 해서 37,453표의 유령사전투표자를 확보한 다음에 37,452표를 진교훈 더불당 후반께 전부 다 밀어주고 한 표는 컴퓨터의 개소조정으로 잘못 투입된 투표지 항목에 한 표를 넣은 겁니다. 결과적으로 역대 사상 최고치의 조작선거가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일어난 겁니다. 사전투표자 수 기준으로 하면 4.15 총선이 전국 평균이 25%인데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35% 조작을 한 겁니다. 이런 조작을 여러분들이 여기 보시게 되면 4월 10일에는 정상에 가까웠습니다. 이것도 정상인가 같은데 좀 큽니다. 1000명 이상 나왔으니까 그런데 이틀째는 1558명 1558명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것도 똑같이 어떻게 여러분들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렇게 밝혀진 거죠. 그러니까 무슨 인요한이를 불러서 혁신위원회가 어떻고 민심이 어떻고 그다음에 한동훈의 비상대책위원회가 어떻고 저는 솔직히 이야기하게 되면 헛웃음 밖에 안 나옵니다. 대한민국의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대학 교육을 받았고 최소한 고등학교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이 없을 텐데 이렇게 거짓과 사기와 조작과 언모와 뻔뻔함과 이런 부분이 만개 창발한 사회가 됐으니까 이 사회는 이 문제에 침묵하고 이 문제를 은폐한 대가를 세세손손 후손들하고 함께 지불할 것이고 후손까지 안 가더라도 당대에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노후에 혹독하게 비용을 치르게 될 겁니다. 한국인들은 거짓말쟁이인 겁니다. 한국인들은 그냥 거짓말쟁이인 겁니다. 그 거짓말이 그냥 거짓말을 낭만적인 거짓말로 거치는 것이 아니고 그 거짓말을 통해 가지고 체제 변혁과 선거 사기 세력들이 일당 지배 체제를 구축하는데 모두가 합하가 여러분들을 협력하고 있는 이 어마어마한 사회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것에 제왕하고 사실과 진실에 이런 횃불을 높이 들는 사람들은 손에 꼽을 정도로 이 나라에 적은 겁니다. 이 민족은 이 거짓과 이 사기와 이 조작과 이 은폐와 이 위선과 이 비용을 치르게 될 겁니다. 저는 세상 살면서 사람이든 민족이든 나라든 간에 그냥 건너뛰는 법이 없습니다. 사기를 치면 사기의 죄가를 치르는 겁니다. 거짓 이름들 많이 나게 되면 거짓의 이름 죄가를 치르게 되는 것이죠. 모두가 별일 있겠나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두고 봅시다. 앞으로 별일이 있을지는 어떻게 사람들이 꼭 당하고 난 다음에 별일이 너무 아니구나 이렇게 느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로서는 여기까지 할 수 있는 것이고 민족이 전체가 뭡니까 골로 가겠다는데 내가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타깝지만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자료를 잘 작성해서 진실의 또 한 이름들 부분을 찾아낸 오근호 대표님께 굉장히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께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사 뒤집기를 위해서 좌우 진영이 굉장히 격렬하게 싸우지 않습니까 그만큼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세계사라는 큰 관점 속에서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반듯한 그런 역사적 관점을 가질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로 바라보는 세계사 이 책이 한국사뿐만 아니고 세계사를 반듯하게 올바르게 바라보는데 여러분들이 큰 지침이 될 것입니다.